운전이 미숙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퀵 배달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이 업체는 사장이 지시하면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범죄 집단처럼 행동했습니다.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승용차가 출발하자 옆에 있던 오토바이가 일부러 부딪히더니 넘어집니다. 이번엔 한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하자 뒤따르던 차량도 유턴에 충돌합니다. 모두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 사기입니다. 퀵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28살 최 모 씨는 비가 오는 등 일감이 없는 날이면 직원들에게 보험 사기를 시켰습니다. 사장인 최 씨가 총책 역할을 하고 실장을 통해 지시하면 배달원이 2명에서 4명씩 짝을 지어 고의사고를 냈습니다. 지난 2016년 3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낸 고의사고만 100여 차례. 보험사로부터 받아 가로챈 금액은 5억 원이 넘습니다. 하지만 차량 한 대가 1년에 40건 이상의 사고를 낸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. 경찰은 퀵 배달업체 대표 최 씨 등 11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배달원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KNN 김민욱입니다. KNN 김민욱입니다. yr